주린이? 우리 주린이들 하세요 우리 주린이도 오늘 뭐 저희 투자에서 이렇게 저 방금! 우리 주린이도 오늘 뭐 저희 투자에서 이렇게 저 방금! 뉴욕에서 왔습니다 뉴욕에서 왔습니다 자가격리 안 하세요? 자가격리? 야 보내드려 야 가둬라! 가둬라! 야 이게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신발 뭐야 신발 러닝하시는 거 보니까 신발 너무 안 와 신발 너무 안 와 전문투자자는 아니신 거 같은데 요즘 뉴욕허들 트렌드에요 뉴욕허들 트렌드라고요 뉴욕에 언제 가신 적 있으세요? 아니 뉴욕 애드립에 괴를 맞추세요 뉴욕에서 온 걸로 할 거에요 지금 가게에 자가격리 들어갈 거에요 수정하겠습니다 가평에서 온 걸로 가평에서 온 걸로 가평에서 온 걸로 제대로 좀 얘기를 하시지 아 근데 직장생활 정은요 안 해본 거 같아요 안 하지 안 하지 재산금융 재산금융 저기 잘못 썼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채 아니야 회사 잘못 온 거에요 여신 업무 여신 업무 돈 받아들입니다 저거 투자를 안 오네 여기 그냥 양아치입니다 그냥 양아치입니다 양복점 아들이 여기에 맞추셨구나 여기가 진짜 투턴 투턴 그러니까 이게 김병지 선수 이후에 김병지 선수 이후에 김병지 선수 진짜 안 온 거야? 뭘 미션을 맡은 거야? 거의 다 왔대요 미션을 맡았을 수도 있겠네요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야 형 때는 안 그랬어요? 나 때는 전날 와서 잤지 그래요? 그럼 형 일부러 와서 잤다면서요? 전날 와서 잤어? 일부러 석지 형 너무 웃기고 알지? 자기 그 지슬라 지슬라 차량 있잖아요 그거를 랩핑을 되게 독특한 색깔로 했어요 본인이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 그래서 만나면 인사 좀 해줘요 실제로 그 차 색깔이 너무 특이하니까 길 가다가 차만 보고 인사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주에 그 랩핑한 거 다 뜯었어요 랩핑한 거 다 뜯었어요 왜요 형 인사 받아줘요 진짜 최악이야 인사 받아줘요 이중인격자 아니 형이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달라고 가짜로 하시면 어떡해 소통해야지 랩핑을 뜯어 돈 들여서 떼었어요 코 남았다 돈을 들여서 떼 거예요 돈 들였어요 이게 얼마 손해야 그거 그냥 비저고 그거가 못 돼 4시간 걸려 4시간 아 돌이기 떼는 게 아니에요 6시간 걸린대요 그럼 지금 뭘로 바꿨어요? 아 그냥 원래 색 아 그 색깔 색깔은 얘기하지 마세요 흰색 흰색 색깔은 얘기하지 마세요 흰색 흰색 흰색이야 흰색 흰색이야 흰색 흰색 얘기하지 마세요 죽을 나면 인사해줘요 진짜 내가 아는 주변 어른족이 최악이에요 진짜